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막걸리에 농약이 들었어? 이런 경우가 어디야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지갑을 내줘 피고인 제가 누굽니까? 잘 모르고 있쇼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누명 쓰신 것 같아요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굴 죽이기라도 했나요? 이번 사건 담당하게 된 홍성지청 신철민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건에 관심들 참 많으시네요 부장검사까지 이 아저씨 자주 왔어? 이 사건의 키는 추이네요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닌다 두 개? 그녀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래요? 다 그 일 때문이지 뭐 이 새끼는 알매만 있으면 돼요 재판골이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바로 잡을게 확실히 본인만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었다는 거죠 우린이 아무것도 몰라요 무시한 말이요 빼낼 때가 있고 깊게 쑤지 놓을 때가 있어요 범인 찾았어 범인 죽어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 다는 어떤 일을tera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